갓솔저 말씀 충만 시간입니다. 오늘 또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전체를 한번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의 어떤 구조와 3장의 어떤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각 나라의 방언을 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놀라워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면서 그 선교의 궁극적인 결론이 뭐요? 회계를 촉구하잖아요. 그래서 회계를 촉구하고 그래서 회계하고 이제 3천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 오순절의 방언사건처럼 앞에 사도의 3장은 뭐가 나오냐면 뭐죠? 못 걷는 사람, 나면서부터,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어떤 사람 또 나중에 4장에 가면 나이가 40세나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걸어본 경험이 없는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죠. 누구에 의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또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또 설교의 내용이 회계하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그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큰 그림을 좀 보시고요. 오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시간에 9시, 9시, 9시면 항상 플러스 6하면 됩니다. 뭐예요? 오후 3시죠. 오후 3시. 오후의 기도시간입니다. 오후 기도시간. 보통 그 당시에 어떤 경건한 어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오전 9시, 오후 6시 또 해질녘에 그러니까 지금 오후 3시에 어떻게 보면 정해진 기도시간에 성전, 장소는 성전이었죠. 성전의 성전 미문이라고 했는데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누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나와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저기가 안 되니까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먹고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걸하고 해서 먹고 사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베드로와 요한을 지나갔고 또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구걸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뭔가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고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늘 또 거기에 여러 번 다녔던 그런 경험. 그런데 그날은 뭐죠?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멈춰 섭니다. 그리고 구보라는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다. 그가 구하는 것은 뭡니까? 은과금이죠. 은과금이 있어야지 돈을 좀 줘야지 또 그날 또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기대하는 것은 은과금이었다고요. 돈이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해요. 은과금은 내게 없다. 이 소리만 들었으면 아마 그 사람이 실망을 했겠죠. 그런데 바로 이야기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뭐죠?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돈을 구했는데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죠? 나사렛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힘이 생기면서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걷기도 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기도 하고 심지어 뛰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자동으로 하나님 찬송을 했다고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송을 했다. 그러니 뭐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찬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에 안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성전에 가서 그것을 봤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가지고 뛰고 있고 걷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얼마나 이게 지금 놀라운 일입니까?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놀라운 경험에 대해서 베드로를 쫙 달라붙죠. 어떻게 베드로를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나은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노완을 붙잡고 있고 그래서 백성들이 막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몰려들어서 어디로 몰려들냐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이렇게 모여들죠. 그러면서 이제 설교할 기회가 또 이렇게 생겨서 베드로가 이제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먼저는 바로 잡아주죠. 뭐요? 너희들이 좀 우리 좀 주목하지 말아라. 우리 개인의 어떤 권능과 경권으로 이 사람이 고쳐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이것은 나중에 16절에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렇죠? 믿고 난 것이다.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난 것이다. 그렇죠?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고 낳았게 했다. 예수로 말미야만한 난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이 고쳐진 것이지 우리의 권능과 경권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 제발 좀 주목하지 말아라. 부담스럽다.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우리를 보냐. 그러면서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죠. 항상 이렇게 어떤 개인에게 뭔가가 집중이 되면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되고 이 개인이 그래서 이 언급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개인이라는 언급이 된 것처럼 어떤 개인이 높아지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낳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이제 할 말이 뭐겠습니까? 증언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 유대인들과의 어떤 관계를 설명을 하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조상의 그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정의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뭐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고 존경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 다 공유가 되는 거죠. 그들이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한 것이다. 잘 들어봐라. 너희는 빌라도를 통해서 뭐죠? 예수님을 죽였다. 사실 놓아줄 기회가 있었고 그런데 오히려 살인자인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한 거 아니냐. 그를 거부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거룩하고 의로운이 아니시냐. 그리고 그가 누구냐. 이게 생명의 주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결국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임으로 끝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이 또 살려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40일 동안 베드로가 또 얼마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살리신 것을 부활한 어떤 주님을 본 이 모든 것 증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사람을 낫게 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쭉 설명하고 그런데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둠만하게 사실 충격을 이렇게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약간 위로한 두루 약간 바뀌죠. 뭐라 합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고 한 것이다. 이거는 알지 못하고 한 것이다. 약간 위로의 말을 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약간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했고 너희들 지도자들도 사실은 알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딱 19절에 핵심이죠.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 뭐라고 합니까.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야지 너희 죄가 너희 죄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없이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이렇게 합니다. 뭔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죄없음을 죄없음을 죄없이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이죠. 죄없이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 다시 한 번 이 역사적인 설명 이스라엘의 구약적인 역사적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처음에 아브라함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세를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언급하냐면 사무엘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리리아의 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모세로부터 뭐죠? 이 모든 선지자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말했던 것 뭐죠? 가리켰던 것 뭔가 예언했던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이때 바로 이때 지금, 지금, 지금 이때 지금, 지금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은 사람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신 일을 믿고 구원받는 것 뭐죠? 이때는 사람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때를 위한 것이다 이때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다 라고 구약의 역사를 잠깐이지만 풀어서 베드로가 선명합니다. 바로 이때라고 초점 이때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런데 이 구약의 역사의 어떤 결론이 뭐냐면 너희들한테 먼저 보낸 것이다 사실은 너희들한테 먼저 보내서 뭐야? 결국은 뭐하려고 사실은 모두 민족을 복되게 하려고 하신 거였다.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두 민족을 복되게 하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언급하는 거죠. 사실은 너희한테 먼저 보낸 것이고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한테 먼저 보낸 것이고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이루신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또 설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6절 마지막에도 너희들아여금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결국 이 회개라는 말이 다시 반복 되어지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나면서부터 40년 된 안전병이 또 못 걷는 사람을 낳게 하고 이걸 통해서 또 다시 유대인들로 하여금 뭐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또 믿게 하려고 하는 또 회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회개하라는 그러한 구조로 또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구약의 역사가 이때를 위한 것이고 예수를 위한 것이고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베드로가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성경을 꿰뚫고 예수 그리스도에 증인되어서 설교하고 설명해 내는 것 보면 참 이렇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쉽게 믿지만은 신약시대에 그런데 유대인들의 어떤 관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잘 하면서 풀어가고 또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은 2장 구조하고 비슷하다. 2장 구조처럼 그런데 3장에서는 40년 안준뱅이 낳고 설교하고 결국 회개하라는 내용으로 되어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딱 기억할 때 안준뱅이를 낳겠다는 기적만 기억하지 마시고 결국 그 기적은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는 어떤 왜 기적만 일어나고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하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작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